마트아, 피넛사냥개 1 더러핀, 빅파이 초코파이 빅파이 초코파이 빅파이 초코파이 꽁승 개꽁승 위도 와봐 안뒤져 위도 와봐 절대 안뒤져 개꽁승 목수가 눈앞에 있다 아 맞아, 싫은데 귀찮은데 위도 와봐 왜 건들지마 게임해야돼 아 하고있지 않나 하고있어 움직임을 안보여 지금 건들지마 건들지마 아 뭐해 얘 뭐해 아 힐줘 아 뭐야 이새끼 아 아 뭐야 이거 아 마타새끼 진짜 아 깨비 위도 노스펠 위도 노스펠 위도 노스펠 위도 노스펠 watch 굿 위를 한눈 살 including аз 민 ами 왠 공elli jeunes ded 그리고 그거 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이 좋아 개꿀 300원 게이득 양피지 바로 뜨고 충전형 물약 바로 뜨고 게이득 더블 버프 바로 사라졌죠 게이득이자 빅파이 초코파이 빅파이 초코파이 게이득이죠 그냥 OS로 발라먹었죠 뭐야 뭐야 말자 어디 갔어 말자 어디 갔어 얘 탑을 왜 갔어 얘 뭐야 이 새끼 비이득 빅파이 초코파이 빅파이 초코파이 보여주나 르반이형 애비 빨리 안내려가 뭔소리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 새끼 어? 나쁘지 않은데? 심리전 좀 해 아 이탈리아콜 너무 잘되는데 방풀론가 다들 방풀론가 다들 아 바전 뭐야 아 바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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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폰다 죽으면 안돼 에 뭐야 멧돼지 저리 안 꺼져? 멧돼지 저리 꺼져 죽고 싶지 어이 플래시 있네 깨비 불 뺐다 바타 한번 내 후 해줬다 이러면 뭐야 매태지 매태지가 혹시 뭐해 뭐 뭐 뭐 말자 뭐 뭐야 뭐야 지금 사실 탑 가고 있어 탑 갔어 탑 갔어 하하 이 새끼 심리전 좀 해 다 보여 매태인가 봐 이 새끼 방플러 네 아 방플러 새끼 잡았다 이 새끼 방플러 새끼 잡았다 아 하하 이 새끼 진짜 방플러 하네 헐 방플러 새끼를 잡아 쳐 넣어야 돼 이거 이거 뭔가 했더니 방플러였구만 이거 아 말다 탐 뭐야 나이스 말다 쫓아 매태지 매태지 새끼 와봐 매태지 오라 그랬어 저 살 거야 열일거야 먹어 그렇지 소망 쳐 나 죽었어? 나 아직 살아 있어 왜그래 아니야 살아있어 아잇 깜짝이야 으이씨 깜짝이야 어이 미친 새끼 형을 그렇게 너무 무서운 새끼네 이거 무서운 새끼였어 이거 호랑이 새끼랑 같이 하고 있어 게임을 아하 난 이즈렁 말자 마톰 간다 아 멧돼지 새끼도 마톰 간다 형 탑 간다 아 탑이야 응 탑이야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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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플러새끼 다 보고 있어 아 오지마 방플러새끼 처단하러 간다 지금 방플러새끼 처단하러 간다 방플러새끼 우리 블루 우리 블루 우리 블루 우리 블루 아프지 아프지 새끼야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어 탈리아 미드야 탈리아 미드야 탈리아 미드야 아 방플러새마 죽여버리기 전에 아아이 방플러 오지시낼기야 아야 그거 와주라고 알려줘야지 깜짝이야 뭐야 아 꺼져 아 그거 지우지마 지우지 말라고 아프지 그렇지 핫라인 먹어주고 고맙다 아 깜짝이야 아아 방풀러 새끼 리포시다 이거 방풀러 리포트한다 이건 방풀러 리포트한다 이건 아 방풀러 새끼 리포셔 이거 어어? 어어? 우리 일라오 형 소라카용 궁도 있어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아 빅파이 초크파이 좋았다 잠간만 미드 깨진다 아아 아아 저쿠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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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러 왔다 아 왜 도망쳐 아아 왜 도망쳐 아아 진짜 잡은거잖아 잡은거잖아 이거 아아 그냥 정글차이가 오죽다 이거 그냥 빅파이 초크파이한테 뒤지네 이걸 에이 못 써먹겠어 저거 저쿠파이 초크파이한테 뒤지네 흐하하 아아 뭐가 느낌이 좀 다르네 스크림이랑 스크림이랑 탈리아 할 때 저쿠파이 아아 빅파이 초크파이 또 온다 또 또 온다 방글로새끼 또 온다 또 오고 있죠 아아 고맙다 지울게 30원 개꿀 아아 욕 졌는데 이미 위에 있어 소라카 죽어도 되죠 용이 더 됐죠 소라카 살았죠 죽었죠 아아 저열하면 또 그냥 킹왕 짱이죠 오우가 그냥 안벗도 못했어 아아 왜 우리가 간다 못 간다 쏘 쏘 쓸 것도 없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으아 무서워 저리가 아 아 이게 무빙이지 이게 무빙이야 어떡해 공을 쓸 생각도 못하네 아 돼지새끼 뭐해 아 아 왜 나한테 그래 아 왜 나한테 그래 아싸 그래도 킬은 내가 먹었어 저게 이득이야 저게 이득이야 뭐야 저 전령 아 이거 말자 키를 우지게 먹었는데 아 아 정글러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나 아 아 소라카 형 거기 뭐해 왜 네에이 음 아 아 아 아 어 제발요 형님들 짱 짱 짱 아 살려줘 그형 너무 불쌍하잖아 아하 맡아 맡아 좋다 아아 아하 좀 그렇네 아 좀 그래 나만 노려 돼지새끼 저거 아하 삼일 냅둬줘? 오케이 냅둬줄게 한 번만 봐줄게 아 왜 이건 먹을 데가 없어 저거 팬분이 팬분이 그냥 재미로 하셔요 아 진짜 왜그래 아 아 멘트지새끼 저거 게임 간거 같애 아 아 세주완이 그냥 걔 키가 사기인데 아니 뭐해 친구들 보여주나 아 안 보여주네 안 돼 소라칸 죽어 안 돼 소라칸 죽어 안 돼 소라칸 죽어 아 아 뭐야 이거 소라인척 빨리 아 바텀 처음에 샌 풀파 줬는데 지졌어 어 멘트지새끼 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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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찌 왜이렇게 비력하냐 이거 뭐해 저게 안가고 뭐해 여기 아 아이 궁 아까워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잘하고 있는데 맞았지 아 아 이거 소라인 안시나 소라인 소라 소랜점 답이 없는데 게임이 뭔가 열심히 했단만 안 되는 건 안 되는군 아 아 주로 억 아 아 아 으 와 미드 조심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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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봐 서봐 잠깐만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형이 좋은건 알겠지만 뭐 지지고 싶어 새끼가 형 말했지 놔달라고 지지고 싶냐고 개빌 아 이겼다 멘트지 새끼 어딜 개기고 있어 아쉽네 초반에 되게 잘했는데 빨리 돌려 오케이 만나기만 해봐 티 트롤이야 너는 넌 트롤이야 일단 어이가 없어 나도 어이가 없어 아이 트롤은 하지만 열심히 하는거야 어쩌 아 당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